네, 아 오늘 너무 싱그러운 미소로 이 영화를 기대하는 네, 표정이 지금 은정연씨 얼굴에서 불어나던데요 거기만 해도 너무 반가운데요 미성연씨가 포토타임에 오고 계셨습니다 오늘 너무 멋지게 되셨죠 자, 월툴부터 바라보시겠습니다 와, 여기서 우아한 미소와 함께 서울에 보면 있다는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 꼭 네, 신뢰한 미소를 덤내어서 포토타임, 네, 포토맥이 또 네, 좀 여수로 변합니다 네, 이 영화를 좀 보냈습니다 네, 이 영화를 좀 보냈습니다 네, 이 영화를 좀 보냈습니다 아, 오늘 이 영화를 좀 보냈습니다 아, 오늘 이 영화를 좀 보냈습니다 가장 서울에 보면 신부, 아주 작은 미소로 이 영화를 좀 보냈습니다 그럼 한 번에 공중연씨가 비춰주고 있죠 네, 이 서울에 보면 포토와 경제를 이용해서 이 영화를 좀 보냈습니다 서울 인터넷을 나눠주시면서 속에서 일정해 주시고요 오이소부터 바라보시면서 네, 속에서 일정해 주시고요 네, 날씨는 미소와 함께 지면도 걸어가 주시겠습니다 네, 이어서 쭉 오른쪽까지 걸어가 보시면서 네, 이 영화를 좀 보냈습니다 네, 이 영화를 좀 보냈습니다 네, 이 영화를 좀 보냈습니다 고맙습니다 왼쪽으로 일정해 주시고요 자, 이어서 들어가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워드파크지 보면서 입장하고 있는 가야의 인부아입니다 아, 오늘 정말 멋진 모습으로 서울의 봄을 찾아주셨는데요 오늘 정말 자기 락처펜트, 블랙블를 마스터에 있고 오셨습니다 런칩부터 바라보시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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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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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